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이지패드 오비를 해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밑에 있는 동물들로 변신이 되는군요 꼬꼬! 가볼까? 오! 아 이게 컨트롤러 조정이 안 돼서 키보드로만 되는군요 가보자! 출발입니다 어! 여긴 옆에 설명이 나와있구나 아! 지렁이로? 꼼틀꼼틀! 앞모습도 보여주고 싶은데 오! 맞습니다 이 다음은 캥거루래요 오! 꼬꼬루는 못 넘어가나보다 그렇다면 캥거루로? 오! 점프가 굉장하군요 좋다! 가는 거야 다음은? 이건 곰으로? 곰은 어떻게 지나가지? 점프를 하는 걸까요? 아! 벽을 부수고 가는구나 오! 곰은 굉장하네 다음은 거미입니다 거미로? 오! 거미가 열심히 벽을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알맞은 동물로 변신해서 꼬비를 통과하면 됩니다 다음은 꼬꼬예요 꼬꼬는 새니까 날 수 있어요 여기 공중으로 갑니다 점프! 하하! 파닥파닥! 귀엽네 캥거루! 캥거루 점프! 캥거루가 제일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밑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전 위로 뛰어넘을 겁니다 오! 발판이 없어진다! 빠르게 달리라고! 가자 가자! 이거 친구들이랑 하면 못 올라오겠는데? 무지개 계단이다 여긴 캥거루로 지나갈 수 있겠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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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하마 있다 하마 입속으로 들어가야 돼서 꼼틀꼼틀 지렁이가 되었어요 생각보다 빠르잖아? 작아지긴 했지만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번엔 오! 캥거루로 뛰어넘을 장애물이군요 계단입니다 어! 뭐야 앞으로 가라고 내려가서 다시 지렁이로 오! 꼼틀이 좋아 작은 통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지렁이로 가면 점프해야 돼 됐다 다음은 이거 부수는 건가? 거미인가? 어! 곰이다 부시! 다음은 부술 수가 없어요 거미로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아! 엄청 간단하군요 여긴 꼬꼬로 여기 날아야 하는 건가? 가자! 꼬꼬 점프! 아! 오! 어! 여기 중간에 내려왔다 가야 되지 않을까? 오! 그렇지 오! 좋아 바닥바닥! 어! 여긴 지렁이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오! 갑니다! 출발! 어! 꺾였다 꼼틀! 꼼틀! 잘 가고 있는 거겠지? 오! 나왔다 여긴 꼬꼬로 가라고? 아! 꼬꼬로 저 위로 넘어와도 상관없었구나 오! 아따가! 레이저는 밟으면 안 된다고 앞쪽으로 가야겠죠? 오! 파닥파닥! 오! 큰일 났다! 한 번만 더 밟으면 안 돼 오! 통과입니다 여긴 캥거루! 캥거루 점프! 점프! 이렇게 컨트롤이 안 돼서야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까? 오! 된다! 이번에도... 안 돼! 내 계단을 다 없애고 가다니 계단이 생기면 출발할게요 가자! 오! 점프를 해도 멀리 안 나가는구나 어! 여긴 또 벽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군 거미로 가는 거야 이게 거미벽이랑 곰벽이 헷갈려요 여기? 안 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냐고 어! 이게 스테이지가 지나니까 변신하는 동물은 안 알려주네요 여기서 꼬꼬로 여기는 날아야 합니다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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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씩씩하게 가네 여긴 그냥 내려가도 되겠지? 오! 미끄럼틀이었나봐요 미끄럼틀을 타야 빨라지는 건가요? 안 되겠다 점프로 오! 이건 없어지는 계단 아니구나 다행이다 여긴 당연히 캥거루였겠지? 마구마구 넘어가주겠다 빨리 가야 하니까 점프 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동물은 캥거루예요 좋아 여긴 못 지나가나? 작은 꼼트리로 갱거루로 지나가니까 닿았어요 맞나? 아! 여기도 못 지나간다고? 점프해서 꼼트리는 강력했어요 오! 여긴? 아! 곰벽이 아니구나 거미다 거미로 오! 벽을 계속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좋아 여기 높이까지 올라오면 아까 떨어졌으니까 꼬꼬로 점프! 오! 여긴 문제 푸는 데다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오! 2입니다 0 곱하기 0은 0! 1000에서 999를 빼면 1! 9 더하기 10은 19! 오! 틀린 문으로 가면 안 됐을까요? 곰이다! 오랜만에 곰이다! 곰은 정말 힘이 세죠 어! 여긴 빠르게 걸어야 되나? 캥거루! 가자! 오! 여기도 발판이 없어져요 빨리 위로 달려야 해요 가자! 오! 안 돼! 아직 컨트롤이 익숙하지 않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는구나 어! 여긴 어! 먹을 거다 오! 먹을 거 밟아도 되는 건가? 안 되나? 맛있는 게 잔뜩 있어요 어! 입속으로 들어간다 꼬꼬루! 몸집이 크니까 입을 통과할 수 없어서 오! 된다! 된다! 아! 이렇게 어! 아래로 내려가나 봐요 오! 다 내려왔다! 여긴 캥거루로 가볼까? 점프로! 발판이 없어지지 않으면 오! 여긴 방향이 바뀌었겠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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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왔을까? 62%니까 반은 넘게 왔네요 이거 다 도착하면 뭐가 있을까? 꼬꼬루 넘어가다 꼼투리로 바꿨습니다 어! 이쪽은 어! 다시 알려주네 꼬꼬루 지나가래요 오! 무지개 계단이 360도 휘어져 있어요 안 돼! 위로 올라가야 안 돼! 안 돼! 떨어진다! 떨어지는 게 꼬꼬라 빨리 안 떨어지는구나 다시 도전입니다 가자! 오! 길이 없어! 너 길 다 끊어놓고 가면 어떡해! 친구야 파닥파닥 같이 가야지 이번에 생겼을 땐 이게 여기 위쪽으로 점프해서 아래쪽 길을 타지 않게 여기도 점프! 지나오기 어려웠다 통과! 다음은 거미예요 올라가자 오! 영차영차! 거미도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 여기? 아! 계속 넘어가야 하잖아 위쪽에서 점프는 안 되는 건가? 거미 점프를 시도해봅시다 거미 점프! 아이! 뭐야 똑같네? 거미는 멀리 가지 못하는군요 벽을 타고 열심히 가는 거야 오!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무데로나 초록색으로 혹시 모르니까 초록문으로만 지나갈 거예요 오! 여기 또 계단 오! 또 누가 없애고 갔어! 안 돼! 앞에 가는 친구가 계단을 잡고 없애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빨리 서둘러서 제가 역전하겠습니다 오! 여기 꼼트리! 오! 빨리 들어가! 벌써 갔다고 앞질러 가야지 제 무지개 계단을 없애지 못하게 제가 먼저 갈 거예요 오! 조금만 기다려봐 오! 거기 거미 거미인가? 곰인가? 곰이다! 오! 앞질렀다! 좋아! 좋아! 벽을 부수며 와! 부수네 오! 여긴 또 쪼꼼해져야 되나? 괜찮... 아니네! 공중을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꼬꼬로! 친구야 꼬꼬야 꼬꼬! 곰이 아니었다고? 여기도 지나갈 수 있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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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디 갔는 거야? 아 엄청 귀엽네 다음은 거미예요 거미로! 오! 이거 닿아가는 거 맞지? 오! 언제 먼저 올라왔니? 빠른데! 이번엔 없어지는 계단은 없겠지? 오! 쬐끔해져야 돼 꼼투리! 출동입니다 오! 거미로 가고 있잖아 속도는 비슷한가? 다음 스테이지는? 오! 빠르게! 가고 싶어요! 캥거루로? 달려가는 거야 같이 가! 친구야! 발판을 없애지 말라고 오! 다른 거미도 있다 이건 없어지는 거 아니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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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비틀! 오! 이거 어떡하지? 초록색! 다음도 초록색일까? 아니네! 그렇군요 친구들이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되겠다 여기는 빨간색이고 마지막은 초록색이었네요 좋아! 오! 이거 곰인가? 오! 오! 곰이다! 벽을 부수고 오! 이거! 꼬꼬로 지나가야 했구나 오! 근데 밟혔나보다 여기는 오! 오! 벽이 또 생겼어요 여기선 꼬꼬로! 짬프! 둘이나 앞질러 갔어 빨리 가야 되는데 오! 꼬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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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다 밟고 갔다 다음은 캥거루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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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는 풀지 않아도 되지 오! 벌써 98%네 많이 왔어요 이제 스테이지가 끝나가나 봐요 거미로! 오! 또 왜? 멈췄어 내가 앞질러 간다 오! 여기 왠지 불안하니까 꼬꼬로! 날아! 아! 밟아도 되는 것 같네 뭐야! 변기로 들어가는 거냐고 안 되겠다 빨리 들어가야겠다 점프! 오! 하! 하! 여기가 도착이구나 도착했어요! 많은 동물들로 변신하면서 어!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귀여운 동물들로 변신하니까 재밌었어요 동물들의 능력을 이용해 어? 여기 지붕이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안되네 오늘은 동물로 변신해 오비를 통과해봤어요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른 오비들에도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